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고성호입니다. 저는 우트 크리에이티브의 공동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2D와 3D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삼성, LG, SKNHN, 토스 등 유명 기업들의 홍보 영상을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. 이번 클래스에서는 모션 그래픽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애프터 이펙트 핵심 기능뿐만 아니라 익스프레션을 이용한 효율적인 자동화 방식,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연동 등 제가 실무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낀 기능들을 전부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예제에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관심만 있던 입문자분들도 무리없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준비한 개념 설명 및 연습 예제로 2D 모션 그래픽의 기반을 다지고 메인 예제를 통해 다양한 트렌디한 예제를 차근차근 익혀보겠습니다.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무료 스크립트의 활용법, 완성도를 올리는 디테일한 노하우까지 모두 담았기 때문에 수강 후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하여 직접 구상한 2D 모션 그래픽을 원하는 컨셉에 맞게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고성우입니다.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에 nuts. 고맙습니다. row of the two 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